비계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작가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성황미의 출판기념회를 마치셨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또 시사인에서 많은 또 기자님을 비롯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치렀고요.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어지러운 한국 정치판에 그래도 아주 작은 어떤 보수의 새로운 그런 정치 세력의 저는 그 미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뭐 행사는 너무 뜻깊게 잘 마쳤습니다. 네 보수의 재탄생을 또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보죠. 네 명태균 구속되나?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검찰이 명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8일 9일 이틀 연속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이제 창원 산단 선정 과정에서 이 초기 단계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에게 너스레를 떨고 오버하면서 한 얘기고 자신은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2022년 4월 명 씨가 지인 A 씨와 나눈 통화인데 먼저 녹취록 같이 들어보시죠. 아휴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어디 가면 뒤진다고 하는데 본인 같으면 뒤진다고 하면 가나. 내가 긴 돈이 사모고 안재병이라고 논조 끌어올리 사주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국이 사주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고 그랬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을 했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한 교수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혔다. 내 기지단에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백악산이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지금 15층이니까 산 중통에 있는 거 딱 청와대 딱 잘 보이게 돼. 네 이런 명시 제안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시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듯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의견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한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도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인사시킨 적도 있고 이분들한테 공천을 받아줄 거라 확답까지 했다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에 따르면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한결의 보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윤 대통령이 연루된 대선 여론조사 제공 의혹이나 창원 산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일단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창에서도 구속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쇼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명태균 씨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구속영장의 요건 자체가 범죄가 중한데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라는 의지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을 안 시키면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춰버리는 이런 식의 또 수사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도 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 다 구속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다만 혐의가 또 너무 이걸 좁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나온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정치사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산단 의혹은 우선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경도된 극단화된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정치의 뜻은 있지만 정치적 활로가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변호를 맞게 되면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정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창원지검에다가 중견검사들 4명을 더 보강을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명태균 사건이 창원에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서울중앙에는 공천개입이라든지 여론조작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 정권의 태도 자체는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정도로 해가지고 수사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혀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관할도 합쳐서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동수순이라고 봅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이 녹취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관련해서 용산이전은 원희룡 전 장관이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가 언제는 맞는 말하고 또 언제는 틀린 말하고 다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했던 그 녹취록의 말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반영됐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맞춰보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명태균 씨 얘기가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면요. 최순실 씨도 연설문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런 저렇게 국정에 의견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미르제단, 평창올림픽까지 국적 권력의 사유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의견 냈다 추천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 맞물렸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 이 범죄의 형태로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드러난 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고 저는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권력의 사유화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는 몇몇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를 검찰이 못할 것 같더니 특검 가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지지율 17%. 네. 계속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7%, 부정평가가 74%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는데요.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6%로 격차가 다소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최저 지지율 나온 것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로 그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도 없앨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한 인터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부인 논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를 방문할 때 전용기를 이용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면서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자꾸 껍데기만 만치작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개인의 핸드폰을 없앤다? 핸드폰은 원래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없애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가 갖다가 쓰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분리조치를 할 것이냐 양재동을 갈 것이냐 이것까지 양재동은 가정법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폰을 없애겠다? 그럼 김건희 여사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방 같은 경우는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해외 순방만 다닐 게 아니라 순방도 가지만은 순방을 안 갈 때는 국내에 있잖아요. 그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검이 시작될 건데 특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거는 안 하면서 오히려 해외 순방을 안 하는 걸로 본인의 범죄 사실을 마치 퉁치고 넘어가려는 듯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범죄 혐의 그 혐의에 대한 수사 이걸 묻고 있는데 그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껍데기들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니까 이건 하나만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젯자로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남은 임기 2년 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냥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암흑과 붕괴. 저는 그 암흑과 붕괴 그 자체였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안보와 민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지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상태, 위험 요인들을 저는 본질적으로 좀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이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특검원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김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으로만 줄이고 또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서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기해온 독서 조항을 제거를 해서 일종의 여당이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4일 본회의에 처리된 뒤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28일쯤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에게 통화로 수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수정안을 올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관심 돌리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도 다 반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표결에 있어서도 2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탈표도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도 14일 같은 날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여당에서는 한 대표가 특감 추천을 띄우면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원내사안이다 선을 그으면서 또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였는데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당내 갈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특감을 논의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차분이 적절했는지 재검토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보내면서 관련해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지시도 가능해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발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쟁점을 좁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14일 날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의 고뇌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뇌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어떠한 경우의 수를 던져도 받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엄청 양보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원칙을 지키는 특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두 번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할 때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만큼의 중립적이고 소신 있는 특별검사를 안 치지 못하면 이거 정말 하나만 한 특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양보해 가지고 줬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거부를 할 거라면 민주당의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의 전직 현직을 나눠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제3자 특검을 받고 오히려 현직 때 있었던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내지는 이번에 빠졌던 양평 고속도로 뇌물수수 이런 것들은 저는 살라미 특검을 통해 가지고 야당 추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이 어차피 국민의힘 반대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더 큰 명분과 그런 지지를 얻을 것 같은데 조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의를 바라면서 이런 양보를 했겠지만 저는 그 선의가 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민주당의 전략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제3자 특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아예 국민의힘은 이탈피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특검 거부하겠다 이러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특검 안에 대해서는 좀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고 좀 비판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소나기 피한다고 해가지고 다음 소나기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거의 장마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년 내내 소나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정치인이고 지역구에 내려가면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의 뭐 수권이 불가능한 정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더 이상은 그 추경우 원내대표 체제에서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저는 특검은 언젠가는 되는 건 상수라고 보는데요. 그 시점까지는 국민적 여론 그 여론의 압박에 저는 반비례해서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17에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저는 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말까지는 전 10% 초반.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간다면 저는 한 자릿수까지도 저는 가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내부에 콘크리트 지지도 없는 데다가 워낙 마이너스 정치를 많이 했어요. 뺐셈 정치를.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한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여론 자체가 국민들께서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 가질 만한 게 많이 없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 만큼은 한 주 한 주가 거의 드라마 보듯이 매주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두 글자 차마 말 못해. 지난 토요일 열린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면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락상 탄핵이나 퇴진을 의미하는 뉘앙스인데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으로는 1만 5천 명이고 주최 측 추산으로 2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지난주보다는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운명의 한 주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5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차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에 대해서 검사리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죠. 그간 여당 내에서 각을 세웠던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에 재판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제 조기 퇴진을 준비하는 야권 개헌연대가 8일 공식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일종의 개헌연대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탄핵 이야기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심연호사님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사실상 우회로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과 탄핵이 국회에서 벽을 넘어야 되는 제적 3분의 2의 요건이 똑같기도 하고요.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해서 벌주자는 게 아니라 징계재판이고 헌법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데 이걸 탄핵 못 시키고 이걸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사실상 우회로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타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타협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일정 부분의 국민적인 요구사항을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국민을 믿고 저는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탄핵은 그들이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시키는 거고 그들은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는 국민의 민심이 저는 잘못된 권력으로부터는 그 권한을 해소해오는 저는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화제의 코너 준비해서 이것도 빨리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 한 줄을 달군 사진을 신인계 변호사님이 해설해 주는 시간. 신인계 원샷 원캘이라고 하는 코너.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신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사진은 뭐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이 사진이 이제 야구 배틀을 들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비장한 모습인데 아마 볼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배틀을 시원하게 헛스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들고 이제 한미 외교에 한번 적극 나서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이제 푸사랑이다.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사랑. 골프 사랑. 무엇보다 지금 와이프 사랑이죠. 정말 푸사랑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고 있는 골프채를 국민들이 보실 건데.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참 너무 좀 안이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 지금 골프채를 들 때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은 또 어떻게 맞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채 드는 그런 사진을 한번 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미관계 그리고 좀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골프채 들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외교라는 것도 결국 내치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국정 상황을 어떻게 조기에 정상화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건 다 내팽겨 쳐놓고 골프채만 들어가지고 해보겠다. 매우 단세포적인 접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히기 전에 방금 또 속보가 좀 추가돼서 김영화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이제 공지를 해왔는데요. 창원지방검찰청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지역사무실에서 일하는 총괄본부장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비후보자 bc 등 4명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만이 아니라 2명을 더해서 총 4명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관련해서 날짜가 또 잡히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국대표 나오니까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1일 11월 11일 뉴스레이케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은지 인터뷰에서 조국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